오늘은 이제 마트에 바로 구멍으로 이동해요 아니요 이제 마트에 타고 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회사님, 마트에 타고 가고 싶어요 아까마트에 타고 가고 싶어요 여기가 너무 많이 오는 곳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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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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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